안녕하세요 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주의 복수를 돕는 서도국 역의 성훈 가족에게 복수하려는 한이주 역의 정유민 언니 한이주의 모든 것을 뺏으려는 한유라 역의 진지희 서도국을 질투한 이복형, 차정훈을 연기한 강신교 한이주를 격렬하는 이정혜 역의 이민영입니다 자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프라이데이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희 씨요 이렇게 되고 나서야 천안 뼈저리게 제 삶을 후회합니다 이주야 다음 생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어머니 말씀 듣는 게 좋겠죠?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 내 모든 걸 걸고 너 돌았어?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프라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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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데이